이번 영상은 사고 영상이 아닙니다. 국도에서 친구랑 같이 어디 드라이빙 하시는 중인데요. 그런데 친구분은 몸이 불편하시대요. 풍, 뇌졸중으로 몸을 잘 못 쓰신대요. 조석에는 친구분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블박차 제보자께서.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소리가 나? 왜? 차가? 차에 문제가 있나요? 차에 문제가? 차이가 오래되니까. 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분은 조석에 타고 계시고요. 브레이크는 이상이 없고요. 브레이크는 이상이 없고. 어어? 말을 안 듣네? 웡웡 하는 말... 어씨! 차가 안 움직이네? 아이고, 아이고. 미션이 고장 났답니다, 미션이. 그래서 차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네요, 이게. 안 가네요, 이게. 친구분은 조석에 앉아 계세요. 몸을 잘 못 쓰세요. 그리고 핸들 똑바로 해 놓고 차를 미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미는데 만만치 않네요. 친구분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네,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좀 이렇게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줘 봐. 저쪽, 눈앞초로. 아마 옆에 핸들을 이렇게 좀 틀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친구분은 운전 못 하신대요. 그냥 이거 하고 있어, 핸들 좀 이렇게 옆으로. 그렇게 친구분한테 부탁하고 미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 이게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2020년 6월 10일이에요. 아이고, 차가 못 움직이니까 이거... 비상등 켜고 쬐깍쬐깍하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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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겠는데. 아이씨, 안 되네, 이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헤헤. 네, 이렇게 좀 돌려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핸들 좀 돌려봐, 옆으로. 아, 이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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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가네, 조금씩. 그래서 옆으로 빼야 되겠죠? 옳지, 옳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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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짝 내리막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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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 혼자서. 아... 아이고, 아이고.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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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그래도 다행이다. 어, 사고는 안 났네. 지금 좀 밀어야 될 텐데 이제... 아이고, 뭐가 걸렸나? 암윈이네? 이런,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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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는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뭐가 앞에 뭐 걸린 것 같아요. 턱 같은 데 걸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아, 뒤에서 어떤 분이 오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분이. 아, 이제 같이. 아이고, 둘이 같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쌰! 아, 이제 됐다! 아, 뭐가 턱에 걸려있었나 봐요. 네, 이제 됐다. 어휴, 내가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얼른, 얼른. 어휴, 이제 가서 차를 세워야지. 옳지! 이제 운전석이 타셨어요. 네... 그래서 옆으로, 옆으로 안전한 곳으로... 아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차를 세웠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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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게 2020년 6월에... 이게 제 차 오토미션 고장으로 도로 한복판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를 도와주신 분 이분 좀 찾아주세요. 시간이 지금 벌써 1년 반 지났는데요. 저분 진짜 고맙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아, 그분 찾게 되면 가평에 있는 빵집으로 와서 빵 한 자로 사드리고 싶습니다. 차는 폐차시켰습니다. 이분은 기억하실까요? 그러면서 제 얼굴, 제 얼굴 모자이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 이런 옷 입고 있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평 유답촌 마을 앞 교차로래요. 유답촌 마을 앞 교차로에서 2020년 6월 10일. 그때 인사도 못 드리고 온 게 참 많이 마음에 걸린대요. 차가 왜 이렇게 못 움직였나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써주셨던데요. 결국 차는 이렇게 해서 그냥 견인해서 갔네요. 차가 왜... 아, 배수래. 차 바퀴가 배수래 있어서 저 혼자서는 안 밀렸어요. 바퀴가 딱. 어떤 분이 오셔서 같이 밀었습니다. 같이 밀다가 둘이 같이 밀리기 시작해서 재빨리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 조정해서 앉아 놓은 사람을 멈췄고요. 바로 사이드 채우고 그분께 달려가서 고맙다고. 아, 그분께 인사는 드렸군요. 인사는 드렸는데 그런데 말로만 인사를 드렸군요. 빵 한 자로 사드리고 싶답니다. 가평에 맛있는 빵집이 있대요. 네, 이분. 이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이분이요. 이분은 제보자 분이시고요. 여기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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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차가. 네, 이때, 이때, 이때. 아, 이때 배수래 걸린 거구나, 이때. 이쪽으로 딱 걸린 거예요. 걸렸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밀어도 안 돼, 밀어도 안 돼. 밀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 뒤에서 오신 분. 뒤에서 차에서 내리죠. 네, 이분 내리십니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네... 네, 이분께 1년 반 지났지만 그러나, 그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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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다. 역시 둘이 같이 미니까 되는군요. 이분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스스로닷컴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평에 맛있는 빵 찍어서 빵 한 자루, 한 자루 사드리고 싶답니다. 자, 이분께요. 제보자 분께는 뭘 좀 보내드릴까요? 제가. 제천, 제천 우짜장님, 정혜영 사장님께서 보내주시는 프로폴리스 아이련치약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